이재명 이재명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 아킬레스 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닙니까? 이 부분은 수원지검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이야기는 별로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과 관련돼서 사실상 김성태 전 회장을 우리나라로 다시 소환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는 변호사비 대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부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현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북 송금 문제 뒤펌져서 검찰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고 해서 이게 그냥 사그라드는가 보다 증거를 못 잡았나 보다 원래 검찰이 가장 중시하는 게 공소유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재판에서 진다?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완료를 해서 최소한 재판부에서 90%가 넘는 그런 확률이 있을 때만 해서 공소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 그냥 사라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뜻밖에도 이미 변호사비 대납에도 연관이 있고 또 추후가 폭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변호사비 대납 가지고 그렇게 떠들더니 지금 뭐 아무 소리 없지 않느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런데 김성태도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털어놓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서는 왕광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나 그동안에 20억 플러스 3억 20억은 11억 3억은 현금으로 이태영 변호사한테 넘어갔다는 게 이병철 씨가 녹취록을 가지고 공개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된 이병철 씨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태영이가 누구냐 다들 관심도 있었고 어떻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됐나 했더니 그걸 또 유동규가 지금 연결해 줬다고 얘기를 지금 유동규가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유동규 씨한테 나 이거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생겼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상의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다 해결돼 그건 다 해결돼 라는 말이에요 즉 이 거간을 해 줬던 변호사가 유동규 씨가 아유 이거 진짜 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면 돈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라는 어떤 걱정 이재명 지사의 걱정에 대해서 그런 건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인가 변호사 B와 관련된 문제들 차라리 이거를 아유 그냥 무료로 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이게 확실하게 무료가 증거가 되는데 해결했다라는 건 무엇인가 제 3의 방법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방법이 있었다 이재명이가 직접 돈 없다니까 거기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받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증언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 그 이태원 씨를 소개시켜 주는 것만 알겠느냐 분명히 어떤 방법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어쨌든 이재명 지사한테 안심을 시켜 주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고 아유 그래 대충 당신들끼리 알아서 그럼 돈 챙겨 라고 할 일은 만무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을 때도 이재명 지사가 아유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해결 방법을 알아야만 자신의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방법을 분명히 유동규 씨가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또다시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동규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아니었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그래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는 꽤 큰 기관 아닙니까 황교익도 가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그때 또 이태영 변호사가 데려온 이남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관사가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찬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 유동규 씨가 있었다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또 나올 테고 하필이면 그 다음에 바로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잖아요 이남석 변호사하고 또 이태영 변호사하고 뭐 다 사실 몇 번씩이나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제대로 해명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이렇게 이태영은 비비안 사회이사를 시켜주고 이남석은 쌍방울 사회이사 이남석 변호사도 이태영하고 법무법인 M이라는데 거기 같이 두 사람이 법무법인을 운영했고 이남석 변호사는 또 특수통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한 것은 변호사비를 대납을 사회이사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쌍방울하고 연계가 된 것 아닙니까 쌍방울하고 그래서 제3자 대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 줬다 비비안이 사실 쌍방울보다 더 큰 여성 내에서는 상당히 포션이 훨씬 더 큰데 지금 거꾸로 새우가 골을 먹었다 뭐 이런 소리까지 그때 있었어요 비비안을 인수할 때 근데 문제는 이태영이 거기에 또 CV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비비안을 인수한 과정에서 200억인가 100억씩 해서 두 차례 발행을 했고 거기서 지금 CV 20억이 흘러나온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 검찰도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기가 이태영을 소개시켜 줬나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거기서 끝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후 사정이라든가 내막을 유동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운을 떼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 이태영이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그 후에 마크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때는 경기관광공사사장으로 이재명의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실세 역할을 좀 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건 뭐 호임사나 다름없죠 지금 이렇게 변호사도 용보정이도 소개시켜줬고 전에 어디 무슨 재판인간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중장 이 사람 국방장관 시키려고 자기가 면접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중장 출신 애비역 장성을 그럴 정도로 뭐 사람까지 다 이렇게 스카우트고 막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용근영이도 이재명한테 소개시켜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영도 인정을 했고요 가서 만났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또 이태영도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맞다 누군가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뭐 다른 변호사처럼 1200만 원 받았다고 했고 이재명은 변호사비로 2억 5천 썼다고 그랬어요 2억 5천 그런데 대형 로포만도 한 10여 곳이 선임이 됐고 전관인 변호사들 그러면 이게 수십억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18년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충북지사는 김용환 후보가 TV토론에서 물은 거 아닙니까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태영이는 이렇게 변호사로 합류를 해가지고 아주 혁예관 성과를 낸 게 혜경궁 김 씨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혜경궁 김 씨 사건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의아스러운 게 바로 혜경궁 김 씨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사실 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1년 내내 지금 문바들이 이재명 탈당시켜라, 재명시켜라 라고 이해찬 당대표를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압박을 했었죠 그 문제가 바로 9월 달에 무죄가 됩니다 물론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죠 아이에게, 혜경궁 김 씨와 관련해서는 증거부적으로 기소를 안 해버렸어요 혐의 없으므로 경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송치를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태영 변호사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다뤘는데 바로 이태영 변호사가 그 전행까지 의정부지검에서 차장검사로 옷을 벗었습니다만 바로 전에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하고 형사사부장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이런 것은 다 공안부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혜경궁 김 씨라는 게 그 당시 김혜경이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혜경 씨가 계속 SNS로 문재인을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혜경궁 김 씨를 찾기 위해서 경찰 수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까지 그때도 사실상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둥 그리고 또 핸드폰을 찾아 냈더니 비밀번호를 알켜줄 수 없다는 둥 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아니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다 증거불청분이다 한 것은 결국은 이태영이가 수원지검에 전관예후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 후에 부장이나 거기 담당 검사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한번 봐주라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불청분으로 증거가 충분했다고 다들 그렇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찾아보시더라도 혜경궁 김 씨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바꾸는 시점에서 이 사람도 바꿔요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이 아들이 있다 아들이 뭐 어느 대학교 다닌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김혜경 씨의 아들과 또 일치하는 점들 굉장히 수많은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심판에도 1심에서 30까지 그리고 파기환송 시까지 계속 이태영 변호사가 그 변호인자로 참여를 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파기환송이 나온 것은 무죄치죠 김만배 작품이죠 권순일한테 가서 비타 500으로 구워 삶았는지 어쨌는지 권순일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죠 무효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고맙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김만배 증언에 따르면 또 유동기 증언에 따르면 지난번에 아로와 관련돼서도 이재명 시장이 아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된 그런 청소 용역업체를 뭐 수의계약으로 그냥 당선되자마자 아예 맡겨버리는데 그 이 아로가 부상이 되면서 검찰이 소환도 해요 이재명 시장을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아로의 자금줄 경기동부연합의 자금줄이 바로 그 합정 청소 용역업체가 아니냐 그런데 김만배가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아 내가 검사를 딱 해서 그 사건도 사실은 앞으로 제외시킬 거야 뭐 제외될 거야 해서 그것도 마치 봐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포함한다면 아무튼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또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만약 됐다면 권순일은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유동기도 국제권장을 욕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형들이 너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맞아 자기네들끼리 진짜 뭐 모든 공직을 다 말아먹을 생각들을 했네요 이태형이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법무장관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선견부에 법률지원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유동규가 수많아에 가라앉아 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을 또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불을 확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유동규 씨가 왜 처음에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정진상 또는 김용 또는 이재명 측에서 유동규 씨를 막 비난하고 할 때 회유당했다고 할 때 유동규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잘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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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아주 뭐 진짜 이 폭로가 제대로 어우 이거 완전히 반전시킬만한 폭로가 폭로다운 폭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뭔가를 밝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 얘기 이태형을 내가 소개시켜줬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 후속 2탄 3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볼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드디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진실이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면